오늘은 무슨 날! 오늘은 무슨 날 일까요? 들어갔어. 아 근데 이게 뭐지? 이거 뭐야? 와 이게 뭐야? 와 이게 뭐야? 아니야. 이거 보여주고 해야 돼. 분위기 파악을 하세요. 아 진짜 혼자 항상 뭐 혼자 해. 왜 그래? 이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. 이기맹커 역시. 자 그럼 바로 불러볼까요? 네. 오케이. 아하 한 번 더 쉬고 두 번 더 쉬고 오케이.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잘하는 스테이 생일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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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일단 저희 스트레이키즈는 지금 독일에 도착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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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하인드 팬 폼 어두워 보이는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좋은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